고대 경제인회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장 염지호입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도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온 서로를 격려하고 고대인의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 모이신 교우 여러분의 열정과 단합에 경의를 표합니다. 연말에 많은 송년회와 시상식들이 있지만 특별히 고대 경제인 대상 시상식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평생 공헌하신 분들께 상을 드리는 자리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런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고대 경제인회 승명호 회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연관스러운 고대 경제인 대상을 수상하시는 전병현 회장님과 김동수 소장님 그리고 김진윤 대표이사님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이 보여주신 경영 철학과 봉사정신은 고려대학교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입니다. 21세기를 헤쳐나갈 후학들에게 앞으로도 더 큰 비전과 도전정신을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90여 명의 경제인회 교우분들이 학교를 방문해 주시고 함께 학교부지 개운산 산행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보셨던 수당삼양 패컬티하우스, SK미래관, 자유마루, 파이빌, CCL 그리고 개운산 참사리 학습 클러스터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21세기를 헤쳐나갈 개척하는 지성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고대인으로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불확실한 미래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갖춘 개척하는 지성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또 디지털 도넛스 월, KU 프라이드 클럽 라운지를 통해 재학생들에게 선배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지금의 공부가 본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교육구국의 사명과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정신 그리고 봉사하는 고대인의 인성을 키우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교우분들이 모교를 통해 프라이드를 높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 한해 보여주신 경제인회의 모교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리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발전하는 고대 경제인회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남은 2017년도 잘 마무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